아 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도 건담브레이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 계속 밀고 있죠 뭐 온라인 가서 하면 더 좋은 장비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민폐인 것도 좀 그렇고 뭐 또 다른 멤버인가 예의가 바른 친구네 예의가 바른 왜 왜 뭐 함정이면 뭐 어쩐대 그냥 한판 못하는 거지 함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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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핳 então 하핳하핳 아줌미 멤버를 선택해서도 갈 수 있나요? 아줌미 멤버를 선택해서도 갈 수 있나요? 아줌미 멤버를 선택해서도 갈 수 있나요? 아줌미 멤버를 선택하고 있죠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돈은 꽤 모은거 같은데 이게 살까? 사는거 거의 기본템 기본 레벨템일텐데 필드 제안 미션? 아아 무쌍같이 필드자 그럴 거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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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하 스테크는 제가 꽤 많이 떨어지네 앗! 제가 좋아하는 기체입니다 아 예전에 툭 스테인가? 이 기체 해가지고 거의 해먹었던 기억이에요 아 필드 제압이라 필드 이동을 하네요 헤헤 뭐하는거야 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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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크샤트리아로 꾸미면 좀 간지가 나긴 해요 어 13개짜리 자 전용 짜쿠 Rx의 78 3 건 땅쿠 G3 건담 보드 G3입니다 아 개즈오 형태구나 다리가 원래 자리가 안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체는 진짜 자 끝났네요 양산용 켈 99 자 파트나 좀 떨어뜨려라 아 파트 붙였네 지용 지용 퍼펙트 지용 퍼펙트 지용이죠 퍼펙트 퍼펙트가 들어가야되요 아 웨이브 2 미션인가요 아니죠 3까지 가 오 이거는 미션이 2개네요 아니잖아요 3번째까지 가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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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으 아 헷 주변에 있는 조그만놈 먼저 어 다른 기체 있네 다른 기체 먼저 잡고 하려다 보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끝났나요 이제? 끝! 이좌? 하하하 이좌 그냥 바자 좀 먹을게요 나중에는 동료도 편집을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50만원이나 있네 체인 타입 인유콘 건담 빔샤벨인가 보네요 아무튼 가서 기체만 확인해봐야죠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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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고ごと 뭐しかしてシーナ 本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それではこれにて 아, 좀 기다려 좋았으면 우리의 크란에 들어가는? 아났다みたいな 크란, 오사소이와 ですが, 여러분이 고맙 気にすることないって 모두自由히やっているし, 네? 불러 이름을 노노기라고 오케이, 마리 자, 이제 어, 뭐야 아시나? 자, 정비를 해야죠 어벤져스 어셈블 신한주 머리통 아, 멋있긴 한데 피가 떨어지네 레벨이 높았대? 양산형 결국은 이게 높겠다 아, 엄청 크다, 머리 이게 레벨이 높은 것들이 아무래도 장비로서 가치를 더하는 것 같아요 슈퍼 후미나 아하하하하하 2번째 캐릭터 하하하하 야, 살려줘, 살려줘 아, 좋긴 한데 지웅이 딱 좋긴 한데 슈퍼 후미나는 완전히 진짜 일단은 후미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격인데 후미나 이게 키마리스 레벨이 높은 걸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거 낄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뭐 특수 스킬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특수 스킬은 나중에 모아놓고 찬찬히 어, 어 다른 게임들 보면서 어, 체크해 보면 되고요 아, 꿈이나 몸방 때문에 뭘 입어도 스타크 재간이 아, 몸통이 몸통 안 되겠다 지웅으로 바꾸자 조금 피 떨어져도 아, 진짜 아, 슈퍼 후미나는 아니다 라이트닝 건담 다리는 좋긴 한데 저도 임펄트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스타류가 뭐 변하지 이게 좀 나으려나 제가 지금 롱라이플이거든요 어, 여기 덤이 찍어서 떨어지네 벙캐는 롱라이플은 어엉 테크 에피 유니콘 검단 빔샤벨을 써볼까 어, 좋긴 하네요 확실히 이.. 체인은 뭐 다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복장이 추리해졌네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성능만으로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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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는 아닙니다. 캐릭터로 구 Exon 캐릭터는 미끄러스 오랫뜨리로 치유 끝! 끝났네 이런 캐릭터들은 약한데 보스가 먼저야. 대형 보스가 아... 빼줘 필드 위치에 적립해 애 필살기 괜히 썼네 압살아스 2 입니다. 1이 아니죠 간브라의 것들은 여러가지를 알고있어 미션은 여러가지를 하고있어 그래서 베테란라고 생각했다 형분이 공격을 하고 베리어 이 베리어는 없어졌어야 하는거 아니야? 가뜩이나 보트전 시간 많이 가는데 위험해 이 베리어는 없어졌어 optimize 이 베리어는 없어졌어 이 베리어는 없어졌어 이 베리어는 없어졌어 뭐냐 동그란거 오오 想定以上のダメージに戦えないみたい。ごめんなさい。 めっちゃやられてるな、大丈夫? ほぅ、こんな無理やって! やられちゃった、な。 ありがとう、もう一度頑張る。 아우, 강신이 쓰러트렸네요 S야? 죽을 뻔했는데 S네 구프, 커스터, 히트, 샤벨, 그리고 바주카 제가 원래 뭐 바주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죠 머리통이 작네 바디가 커서 그래요 바디가 커서 그래요 바디가 커서 그래요 아, 이거 나쁘지 않네요 어스트레임, 블루프레임 근데 머리통이 커서 모빌진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뭐 비슷하네 비슷한데? 모빌진 시작 2호기 아까 그 큰 방패 들고 다니는 애죠 이걸로 가죠 너무 머리통이 이상한 것 같아요 성능이 좀 떨어져도 좀 뽀대도 좀 있어 줘야지 아, 팔은 이게 더 낫네요 어스트레이 레드프레임으로 갑니다 한쪽 발은 돔쪽이 좀 더 나은데 네, 돔으로 가야되겠네요 네, 돔으로 가야되겠네요 네, 돔으로 가야되겠네요 레그는 아, 너무 안어른데 헤헤 요거는 좀 그냥 봐줄만한 정도인데 그냥 임팔스 건 다음 그대로 레그 쓸게요 백팩 아... 크긴 한데 별로 좀 아... 레그치가 갑자기 바닥을 치네 그러면 안되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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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빔샤벨 발친도도 있네요 빔샤벨 발친도 2개 다 써야지 가능합니다. 광래구? 이렇게 조금 때까도 생각해서 멀티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멀티플레이 카운터 아무거나 들어갔다가 쫓겨낼 수가 있어가지고 어 레코멘도 파츠 레벨 50입니다. 이래서 문제지 뭐 좀 적당한 레벨이어야 되는데 좀 적당한 레벨이어야 되는데 너무 쎄도 내가 들어가서 민폐라 별로 그런거 안좋아하거든요 아 퀘스트 10이면 높을거 같은데 아직 온라인 가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버겹습니다. 자 이제 2-9 스토리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민폐하기도 좀 애매해서 뭐 그런거 있잖아요 나이가 저도 50이라 되는데 나 좀 키워줘 그러기도 하하하 아 遅いやんか これでうちの目確かタオとシーナは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タオさん それにしてもシーナのそのパーツえらい仕上がり綺麗ですけど結構 いきなりお金の話とか聞くタオ いやせやかて カマイマセンよ やるからには良い道具を使いなさいと 両パーツや工具については家の物が手配してくれております 家の物? えーっと それ やっぱりシーナ お嬢様がどういう定義なの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 ただ ほか うん? うふふ 余計なことまで シーナはお嬢様で リンはお嬢様じゃない リーリーン そういえば私お話は伺っておりましたが よろしくシーナ 仲良きことは美しきから ナチュラルにミスターも混じってるし 随分濃いメンバーが揃ったね リンも負けず劣ら ちょっと こんな恋を一緒にしない それにしても 個性があるってことで まぁせっかくやし きっ そうだね みんなの希望を聞いて あなたとミスターが一緒なんだね 私がいるからには心配は要らないよ 私たちの一緒に待ても おいしいな 俺がお嬢様じゃない おいしいな 私たちの一緒に 私たちの一緒に 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ちもあったもんなのが二人と一緒なんて… たおさん まぁ僕がリードするから 頑張ろう まぁ たおは大丈夫 でも… リリンはどうかなぁ? 腕は… 腕は… 別… 別… ハッハッハッ さあ ゴーゴー 新規機種 オルタリン 건답 ハッハッハッハッ ハ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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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かのスタイルでもやれる自信はあるよ! 中でも一番は正面からの突破だ! 真っ向勝負とファイターの血が騒ぐからね! へぇー、テンテコなアバターにしては勇ましいじゃない! それなら、あたしもガンガン引き込んでくよ! 正面突破なら負けないから! はははは、勇ましいな! では、見せてもらおうか! リンくんの戦い方とやろう! やばいな! ええええ! ええええ! シャイニーオッテー! ええええ! ええ? トルキス? バニージョン1! ええへー、いろいろ! ええへー、いろいろ! アタ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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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몬디 아이아몬디 나쁘지않어 윙건담이야? 아 윙건담 좋아 윙건담은 당연히 라이플이지 라이플 아이아몬디 라이닝 어텔 일단 딸은 스틱 먼저 잡고 아이아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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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이아몬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いやるじゃないミスター!こんなに迷いなく正面から戦えるなんてなかなかできることじゃないよ! お褒めに預かり光栄だね! ゲン君こそ素晴らしい突撃ぶりだ! しかし、それだけの元気があれば悩みなんてなさそうだね! それ、あたしのこと遠回しにバカって言ってるようなもんなんだけど! ああ、エフォーグイルだね! ああ、エフォーグイルだね! ああ、なるほどね! やっぱり耐えた… ああ、そう言った? 빅토리 건 다음 빅토리 건 다음이네요 가테메 V자 빅토리 건 다음이네요 빅토리 건 다음이네요 빅토리 건 다음이네요 빅토리 건 다음이네요 마지막인데 이제 한번 말랑말랑한 보스이면 그냥 뭐 어떤 보스 일려나 두마리 핫! 샤이닝 건 다음이네요 샤이닝 어택 에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중에 앨범은 이게 진짜 미스터고 건담마이스터 아냐? 지이엔 버스트소드 이거 써볼까요? 레벨도 좋고 아무튼 전부 다 입소해가지고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종류면 뭐 제일 높은 레벨에 무기만 장착하면 될 것 같아요. 미스터 백토리건닭 레벨 8이네요 머리 바디 바디 윙건담 8 좋네요 네 발은 뭐를 넣어줄까? 오 윙건담 윙건담 다 윙건담 좋아하기 때문에 빅토리건담 하고 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윙건담이 또 윙건담 등 윙건담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샤이닝건담 됐고 윙건담 이 날개 끼다가 다른거 못 끼는데 아 라이플이 중요하죠 윙건담 라이플이 있으면 좋은데 네 트윈더스터라이플 롤링버스터라이플 맞아요 이거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버스터라이플 롤링버스터라이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링버스터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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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까지 세팅했죠 이제 무기 지앤버스터소드 대검 가겠습니다 아 어차피 뭐 방패 잘 쓰지도 않는데 쓰면 좋긴 한데 롤링버스터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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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도 뭐 아무래도 레벨 높은게 더 나은것 같아요 이제 슬슬 다른 무기를 바꿔볼까 아 해골조용 abc 망토 망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망토는 좀 그렇구요 캐논 넣기가 좀 애매하네요 하하하하 애매하네 이거를 장비 위치 고디 고디 정중하기 낫겠죠 조금 가웃하네 이제 자 이제 EXU 롤링버스터라이플 두자루 스킬 이 스킬을 세팅하려면 리카이어 파체에 있는 파체로 전부 두자루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아 라이플 롤링버스터라이플 세팅을 하면 되나요? 롤링버스터라이플 롤링버스터라이플 버스터라이플 두자루로 버스터라이플이 롤링버스터라이플 버스터라이플 두자루가 있어야 되가지고 두자루로 롤링버스터라이플 두자루 롤링버스터라이플 좋긴 할텐데 롤링버스터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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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제가 방금 스테이지를 다시 한번 돌구요 트윈버스터라이플 롤링버스터라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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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스테이지를 다시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